오늘 전통의장대가 선보일 위의 시범은 대한민국 호국무의 전통의 맥을 잇는 시범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작은 등패를 이용한 모의 시범입니다. 등패는 근접전에서 효과적인 방어를 실시해 적군을 제압했습니다. 전통의장대가 선보일 위의 시범입니다. 전통의 장르가 선보일 위의 시범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통의 장르가 선보일 위의 시범을 정하기조했습니다. 튼튼한 장르가 선보일 위의 시범을 잇는 시범을 잠시조주시해보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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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